미래의 he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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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교시 반전 성공! 막힘없이 우리 다 크게 되게 해 줄게 우리 반은 최고의 반이 될 거야 보성하지 않습니다. 정국 감사합니다. 연주할 악기는 핸드뱅이다. 10분이나 10분이나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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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스탑! 스탑 스탑! 스탑! 하하하 야 야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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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 전국의 말 안 듣는 거야?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저 잘못됐어요 이거 그래 소리 이상하더라 같은 음이에요 다른 음 다른데? 음 달라 다르잖아 따단이잖아 다른데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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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10분 됐어 10분 됐어 그냥 그만 마세요 그만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 야 오케이 췄어 그만해 쓸데없는 거 같아 시간 다 날랐어 췄어 그만해 자 누구부터 도전해볼래? 저희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팀 전정국 가겠습니다 네 시작해봐 얘들아 시작하기 전에 기회를 모으자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악 귀여워 한번 질러줘 한번 더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도전 외치고 오케이 팀 전정국 도전 도전 떨린다 땡 땡 땡 땡 땡 왜왜왜왜 악보를 잘 봐 악보를 뭐야 브르르르르르 이러는 되는 거야? 박자가 있잖아 박자가 뭐야 이게? 아 이렇게 하나 나가면 참아 지금 음표가 무슨 음표야? 그거 A? 아 이런 것도 해야 되냐? 팀 명 김석진 오케이 도전 도전 1회 실패야 갈게요 선생님 학교 끝나면 좀 보시죠 잠깐 아 떼 떼 떼 떼 아니야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일단 배치를 잘못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들을 야 잠시만 형 해봐 봐요 똑같아 똑같아 뭘 자꾸 심하고 있는 거니 아니 우리 이거 한 대로 했어요 이거 자 우리 우리부터 해보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전 팀 전장국 도전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야 어디에 미안하다 긴장했어 잠깐만 너 실제로 약한 타입이구나 긴장했어 미안하다 고마 잘하자 아 미안해 잘할게 3차 시도 중 2차가 실패한 거야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? 떨어뜨렸잖아요 연습을 해 연습 더 하고 해 얘들아 우리 5분만 더 연습하자 5분 더 해 5분 더 해 시작 형 시 어디 있어요? 고소가 정신 차려 이게 늦게 흔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만 해야 돼요 한 번씩만 아 이렇게 해야 되나? 어 난리다 난리 왜 왜 다들 마음이 급해 하나 더 있잖아 밑에 거기까지 해야 돼 내가 가르쳐줄게 아 답답해 정국이 혼자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국이 아 벗어요 호석이 호석이의 배움 시간 시도시란데?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도랑 라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흔들어야 돼 도랑 라랑 해야 돼 짠 짠 짠 짠 짠 아 이러면 형 자리 바꿀래요?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얘들아 나 잘해볼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돼 어렵다 나의 밤새웠다 얘들아 선생님 포기하면 안 됩니까? 포기란 없다 없다 그 분 포기란 없다 아니 제 차례까지 안 와요 그 분 포기란 없다 너네 성공할 때까지 못 가 집에 알겠어? 저도 하고 싶은데 제 차례까지 안 와요 선생님 너네 성공할 때까지 집에 못 가 그런 줄 알고 있어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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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빠밤빰 아 빠밤빰 아 빠밤 여기 너무 죽일 듯이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 아니야? 미안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났어 빠밤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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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해볼까? 천천히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깼죠? 자! 진짜 천천히 하면서 도전? 도전? 처음에는 도전! 도전! 마지막 도전 도전 횟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팀 전전곡! 도전! BPM 안 나 있으니까 천천히 했는데 천천히 시작 빨라진다, 빨라진다 오! 어? 땡땡땡땡 땡지! 이거 같이 안 하고 있잖아 너네 왜? 악보를 보세요, 악보를! 그렇게 하면, 그렇게 하면 그 양아지 악보를 왜 줬어? 악보를 왜 줬어, 악보를 왜 줬어? 악보를 뭐라고! 악보를 왜 줬어, 내가? 악보를 왜 줬어, 내가? 아니, 제이홉! 제이홉 하는데 시민이 찾아보면서 아니, 이게 왜 젓가락 행진곡인지를 생각이 나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? 악보를 뭐라고, 악보를 악보를 아니, 악보를 읽으라고 괜찮아요,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혼자 하는 게 없어, 확률이 있어 야, 야, 이거 우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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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나 혼자 할게요 나 혼자 할게요 야, 봐봐, 내려가야지 해봐, 해봐 아, 잠깐만 자, 야, 야,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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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팀 진짜 말 안 든다 야, 주먹 주먹, 쌤이 주먹하래 너희들의 수준을 잘 알겠으니 네 대충 대충 듣고 아, 그래, 이 정도면 노력했다 성공하는 걸로 가겠다 대신 기회는 세 번, 세 번씩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? 잘하고 있네 한 개로 바꿔주면 안 돼요 음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? 네, 안 돼, 안 돼 야, 어머니 빰빰빰빰빰빰빰빰 아니, 악보를 악보를 읽으라고 짠 짠 짠 짠 이 동그라로 하나 보고 이렇게 가면 이거를 해야지 너네, 너네 이러고 있잖아 짠 짠 악보보라고, 악보우 뭔가 이상해, 우리가 아는 노래랑 다르다고요 악보대로, 악보대로 야, 각자 자기 것만 적어놔, 자기 것만 응 이거, 이거예요, 그러니까 아 오, 이거네 악보 4분의 3박자잖아 너네 지금 이거 하나를 4분의 4박들여 보고 있으니까 그게 뭔데요, 그게 쌤 이거 맞아요 도시까지는 화음이 없어 도시까지는 안 없어 도시까지는 봐봐 도시까지는 봐봐 도시까지는 화음이 없잖아 짠 짠 짠 짠 짠 아,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렇게 떨어지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노래였냐, 젓가락 행지고 여러분, 왈츠는 4분의 3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로 읽지 마세요 뭐예요, 몰라요, 다 못했어요 나 다 됐어 나 다 됐어 나 다 됐어 자, 대충 그래 자, 자, 자 주먹 주먹 안 하려간다 주먹 주먹 못 해먹겠다, 이거 아 자, 이제 주먹 자, 주먹 대충 후렴만 없으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명, 김석진 어 도전 대충 듣고 어, 대충 젓가락 행진곡이다 대충 띵띵띵띵띵띵 끝나면 자, 끄덕하겠습니다 5, 6, 7, 8 5, 6, 7, 8 빨라, 빨라 이거야, 이거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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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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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빨라 맞췄는데 너무 빨라, 너무 빨라 너무 빨랐어, 빨랐어 진짜 천천히 가자 대박, 야 그래, 해보자 자, 갈게요 도전 도전 네가 이겨라, 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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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만해 남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것만 해 혼자 그만해 그만해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, 도전 김하핀 도전 네, 가자 학교 가을 때 수생님들 진짜 보살이었다 야, 진짜 야 5, 6, 7, 4 빠루 3명들. 4명들. 5명들. 3명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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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들. 아 얘가. 왜 아니야?! 왜. 빨라졌다 늘려졌다 그러잖아. 1명씩 더. 뒤에선 나 안 할게. 이 친구들. 이런 Track 60명씩 있으니까. 아우 그런 거. 도구야 도 도 도 도 도 도 시 시 시 시 이렇게 하고 피하라고 이렇게 하면 자 도전 자 팀 전종국 도전 자 갈게요 좀 맞춰라 니네가 천천히 천천히 왜 급해 다들 의자 좀 빼놔 빼놓게 이동해야 돼 빼놓게 좋아 좋아 준비됐어? 준비됐어 가자 시작 도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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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어요? 갑자기 갑자기 뭐라고 이거 갑자기 왜 나오는데 오케이 더 천천히 해 더 천천히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도전 도전 해 빨리 아니면 기득해 도전 도전 빨리 천천히 도전 못맞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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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무슨 사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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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 한 번 갔으면 넘어가야지 왜 거기서 샤워 도와주세요 돛설비도 하라고 야 도로이도 언제까지 할 거야 한 번은 넘어가야 돼 진짜 돛설비도 하라고 돛설비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도전 연습 필요해? 오케이 도전 천천히 하면 돼 마지막 도전이다 마지막 도전을 할까 선생님 내가 할 때 너네 세 번 세 번 못하면 무승부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갑시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도전 팀 전정국 도전 도전 오 뭐 이런 거 봐 땡땡땡 빰 빰빰빰빰빰 아이 진짜 형 진짜 오 오오 거대한 자식 정오오오!! 야!!! 야, 대박이야. 야, 인간 풍미다, 형! 와, 눈물을 와... 너무 고생했다, 우리 팀. 너무 고생했다, 진짜. 야, 눈물한다, 눈물다. 너무 고생했다, 우리. 진짜 웃기다. 김석식 팀 마지막 기회가 있다. 마지막 기회. 내가 봤을 때, 선생님. 쌤, 저희는 못해요. 여기 뭐하러 돼 있어? 읽어봐. 굿뿔! 급은 포기나 없다 좋아 갑시다 직석진 팀 도전 근데 점점 빨라져 뭐하는 거야? 거긴 뭐야? 거긴 뭐하냐? 너희 뭐하냐?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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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겠습니다 배고 갈 거 안 좋아 배고 갈 게 아니고 난 이게 빨리빨리 안 된다 일단 배치가 잘못됐어 지금 그래도 저희는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종국 팀의 춤이야 잘했어 진짜 전종국 팀 5점 오 예 샘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앞으로 문제들도 다 이런 식인가요? 아 이렇게 어려워 할 줄은 몰랐지 일단 악보를 못 이길 줄 몰랐고 아니 이럴 줄 아는데 어려워요 저는 악보보다는 감이라서 끝났어 끝났어 하지마 최영이 피아노 치면 한 방 이기는데 자 다음 시간은 점심 피하이다 어 그럼 밥 먹으면 돼요? 어 밥 시간 있습니다 야 이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좋은 자리 잠가고 자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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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숨어 이번 점심 시간은 게임에 점수하는 상관없고 개인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럼 맞추나요? 아 저는 안 맞추죠 아유 선생님은 너네가 밥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먹기만 해봐라 먹고는 살아야지 자 첫 번째 첫 번째 사진 김석진 선생님 뒤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저 김치요 선생님 저 김치요 자 자 그걸 왜 봐요 네가 말할 거 없어졌잖아 김치가 김치 없어졌잖아 박지민 때문에 김치 못 먹게 됐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김치 없어도 됐어 I'm fine 첫 번째 사진 공개하고 똑같겠다 김석진 어 뭐야 이거 산성 아니야? 너무 확대해 놓은 거 아니야? 소원 들고 했다 김석진 김석진 꿀 꿀이 왜 안 참는 거야? 땡 와 누려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이거 뭘 거 같아 이거 딱 본 거 알잖아 이걸 왜 몰라?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잘 안 보일지도 않나요 자 그러면 너네들을 못 맞춘 너네를 위해서 덜 확대된 사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또 준비되어 있네 자 김석진 김석진 아 김석진 그 무조림 띵 박지민 닭강정 정답 우와 우와 근데 개인전이가 절로 가 이게 닭강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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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강정이야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호성아 우리 나눠 먹자 정복아 우리 나눠 먹자 호식도 갖고 와 자 다음 야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건 맞출 수 있다 오 이거 충치 아니에요? 충치? 선생님 그 귀 귀 같아요 귀지 전정복 선생님 배꼽 네 선생님 배꼽 반찬이야? 선생님 배꼽은 선생님 배꼽은 그렇게 까맣지가 않아요 그래요 아닌 거 같은데 좀 더 덜 확대된 걸로 해주세요 말했잖아 내가 충치라고 충치잖아 아 이거 아래 아래 눈도 있는데? 멸치조림 김석진 칠리새우 정답 우와 맞춘다 이걸 맞춘다고? 김석진 삼겹살 땡 RM 콩비지 땡 콩비지 아니야 저거? 진짜 현미경으로 봤어요? 확대된 사실 보이고자 확대된 사람 봐야 됩니다 확대된 게 아니고 축소된 거 아니야? 봐봐 콩비지잖아 아 비 한자전 땡 약간 전류인데 저거는 참고로 튀겨지는 김석진 돈가스 정답 와 자 대박 야 너희 뭐 얻었어? 불고기, 김치찌개 뭐야? 돈가스, 칠리새우 와 대박 우리 점심시간에 화해할까? 너 누구야? 자 다음 김석진 깻잎 깻잎 땡 뷔 땡 땡 박지민 전전국 순대 땡 약간 막 질러 그냥 김석진 소고기 아람 아폭아폭 소로 만들어진 음식이네 더 큰 사진을 보여주지 소로는 뭘 만든 거예요? 둘째 자 윤석진 박지민 조기 장조림 아 위 팀원 스택 야 갑자기 윤석진 테이크 아람 감자탕에 감자 아 제이어 첫 빨리 정답 오케이 야 저게 똑같리냐? 그렇네 아 윤석진 뭐야 이게? 나 뭐야 윤석진 뭐야 이게? 전전국 아보카도 아니야? 통오겹살 땡 전전국 어리 주물러 어떻게 주물러 뭐야 이렇게 주물러 그냥 어깨를 주물러 어딜 주물러 어딜 주물러 여기가 없네 그냥 주물러 갔어요 전전국을 끝으로 이건 안 먹도록 하자 이건 바나나다 아 뻐근 바나나 아니에요? 이거 바나나다 이게 어떻게 바나나예요? 장난하나 진짜 양심이 증발했네 아 저 뭔지 알 것 같아 그 꼭다리 이거 떼서 거기만 확대해 놓은 거 아니야? 자 밑 밑 밑 밑 밑 뭐 아무튼 뭐 그렇다 와 진짜 진짜 너무하다 진짜로 이거면 이러실 거예요 이걸 맞힐 수 있어 자 뭐야 이거 전전국 자 이거 예술 잡고 신경은 다시 나냐 빨리 덜 확대는 사진 보여주세요 덜 확대는 덜 확대는 덜 확대는 아니 그래 그래도 똑같잖아요 제이호 명란젓 박지민 새우젓 양념게장 땡 저거 뭐야? 틴트 없어요? 저 제이호 방어 토마토 땡 박지민 토마토 와 토마토입니다 맛있는 토마토 나는 야 추스될 거야 나는 야 뭐 될 거야 찌익 아 끝났어 끝났어요? 이렇게 즐거운 점입시야 끝났습니다 아니 잠깐만 먹자 아는 건가요? 아니 먹어야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도착했어요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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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봉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 명씩 오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한 잔 한 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합시다 바바밤 오 또 까비 앤 고등어 구이 어 나쁘지 않은 조합이네요 자 저 공개할까요? 자 다음 지민이 일단 닭강정 와 먹으면 밥 다 먹지 두 통이나 있네 자 그리고 지민이가 꽤 마쳤지 오 뭐야 뭐야 너 닭강정이랑 밥이랑 토마토랑 같이 먹냐? 자 다음 반장 저 일단 후식을 얻었고 그래 후식 좋네 아 반장이잖아요 반장 반창 기가 막힙니다 오 야 야 야 야 아 아 여러분 근데 흰밥에 김자만 밥도둑이에요 자 다음 진 야 이 형이 부자네 금수조 금수조 돈까스에 칠리새우에 단무지 와 와 이건 지금 계셨다 야 나 근데 이거 미리 개봉하면 이건 쉽는데요 그래서 흔들어져야 돼 어? 야 뭔지도 모르고 흔들어? 저는 김치찌개랑 아 와 자 다음 미싸입니다 저 고추참치 있고요 아 맛있죠? 그다음에 소물고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만큼 주실 줄 몰랐어요 야 소물고기야 뭐래요 야 감사하게 먹으라 여기 김자만 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의 마음을 담아서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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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랑 있으면 솔직히 밥 먹죠 선생님 선생님 도시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우와 나의 반짝이 너무 좋은데 와 선생님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드셔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자 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추참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형 아리아다우스 야 우리 하나 아니야? 하나지 우리 하나 아니야? 자 하나 봐 오빠 우리 나라 먹자 사이좋게 나라 먹자 아 우리 팀형 전정국 우리 팀형 전정국 아 칠리새우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니웅 한번 해봐요 니웅 아이고 아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와 칠리새우다 니웅 한번 해봐요 니웅 하하하 으하하하 말까 먹어 아 감사합니다. 칠리새우 나눔하러 왔습니다. 와 지민은 칠리새우를 안주하고 돈가스에 돈가스에 투표해 드리겠습니다. 학우들끼리 우정이와 주꾸마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. 와 잘 먹었다. 야 양 뭐해 많이 먹어 정보가 어 반장이잖아 반장 맛있어? 내일은 더 많이 싸울게 자 우리는 이대로 체육 시간으로 간다. 오케이 체육 시간 여러분 다들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? 네 3교시는 체육 시간입니다. 1교시 1교시 2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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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교시 2교시 석진이 안 돼 석진이 석진이 형 옷걸이 하면 옷걸이 안 돼 아 옷걸이 안 돼 근데 옷걸이를 내가 안 하면 유연성 없는 애들은 할 수가 없어 난 유연성이 없어 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볼 땐 석진이 형이 옷걸이 훌라오프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일단 어차피 질 테니까 초선의 분량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근데 난 코끼리 코 하면 안 돼 코끼리 코 내가 할게 그럼 그래 그러면 내가 옷걸이 할게 그럼 내가 훌라오프 점프할게 오케이 와 형보다 그럼 자 어느 팀부터 하나요? 자 어느 팀부터 할래요? 민어끼리 와서 가위가위 바라만 합시다 오케이 김석진 대 전전국 이긴 사람이 정하기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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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아 오케이 형 때문에 방법을 알았어요 고마워요 뭐 왜 한 거야? 끼고 한 거야? 그냥 한번 껴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뭐냐 그 아까우니까 옷걸 재활용하세요 형 여기에서 막혔어 형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아니야? 여기 부분 이거 또 마이크도 있어가지고 가위 가위 어 이겼다 오케이 우리 탈까? 뭐 우리 탈할래야? 어떻게 할까? 네가 정해 리더니까 먼저 해야지 먼저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하자 원래 체육은 점심시간 뒤에 하는 거 제일 재밌는 거 아 그쵸? 5교시 6교시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체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득이죠 네 자 갑니다 자 준비 안 되네 이거 준비 자 훌륭하다 우린 준비할 게 없다 형이 두고 자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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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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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지민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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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10 뭐야? 시작 1 2 3 4 5 오케이 자 뭐야? 오케이 오케이 끈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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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끈 잡았다 끈 잡았다 시작 1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처음부터 야 바로 바로 시작해야 돼 바로 시작해야 돼 오케이 공을 차면 어떻게 해 공 한 번만 빌려주세요 공 한 번만 어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더 짧게 잡아야 돼요 완전 진짜 완전 짧게 오케이 형 하나 둘 셋 아 괜찮겠네 형 우리 천천히 하면 우리가 이기죠 천천히 하면 우리가 이기죠 한 번에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 아홉 셋 브릿지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야 재이 형 잘한다 오케이 빨리 빨리 짧게 잡아야 돼 짧게 일단 팽팽하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열려 열리고 열려 열려 1분 42초 더 더 더 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쉽지 않은데 어 지금 야간 이거 감독님을 놀랐어요 이 순간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1분 42초 네 일단 처음에 저거 이거 통과하는 게 10초밖에 안 걸렸어 10초도 안 걸렸어 와우 형 말라 말랐어 와 진짜 자 갑니다 준비됐어요? 김석진 선생님 준비됐어요? 아 김윤재 김윤재 자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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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아 태형이 뭐 식은 좀 먹기지 자 막히죠 엉덩이에서 막힙니다 아 막혔어요 오 12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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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오 하나 둘 오 자 야 빠른데? 지금 38초 천천히 신중하게 아니 제가 판 잡으면 안 돼요 줄 다 잡았지 오케이 자 판 잡으면 안 됩니다 판 잡으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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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아하 야 정확하게 1분 4일 야 이거 저까지 최옥을 우리가 이긴단 말이야? 최옥을 최옥을 이겼어? 지적 아니야? 어 야 최옥 이겨? 최옥 지면 안 되는데 자 이거 한극인가요?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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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동점 된 건가?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국어 시간만 남았습니다 야 국어 어떻게 하냐? 야 국어 어떻게 하냐? 국어 아니 안 됐다 잘 됐어 국어는 토론입니다 친구가 알아주길 원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는 감성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?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?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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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론을 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?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어? 무대권? 아니 저 친구인데? 연재권? 성장의 혜택을 이야 대박 안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